보금과 나 전도책자 아파트를 누리며 전도를 했던 전도왕입니다 보금을 전하고 말씀으로 양육했던 전도와 양육의 경험이 지금의 사역의 원동력이 되었고요 보금을 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이 사역을 22년째 하고 있습니다 보금을 전하는 그리고 열심히 전도에 매진했던 저의 인생의 시간은 30년이 넘습니다 어느 날 제가 어떤 질병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내가 이 땅을 하직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땅을 하직하고 나면 누가 나처럼 이 땅에서 보금을 전할까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보금을 전하고 양육했던 그런 경험을 책으로 남기게 되었고 이것이 보금과 나 전도책자입니다 이 책은 전도하고자 하는 전도자가 보금을 전혀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전도 대상자와 나란히 앉아서 이 책을 함께 읽어가면 저절로 보금이 전해지는 그런 내용으로 진도를 마쳤고 보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은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지만 이 보금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역할을 이 책이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1부와 2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부는 세 가지 주제 첫 번째 주제 하나님, 두 번째 주제 예수님, 세 번째 주제 성령님으로 되어 있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주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 되게 하며 이것을 믿음을 도와주는 성령님, 인도하시는 성령님에 대해 소개하면서 1부는 이렇게 보금을 소개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자녀 된 성도는 어떻게 말씀, 기도, 교회 생활 하는가를 아주 간단하게 신앙 생활의 기초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 2부입니다 제가 지금 중국 동포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에 곳곳에 중국 동포의 예화가 있습니다 중국 동포의 예화를 굳이 사용한 것은 사실 한국 사람보다 중국 사람이, 중국 동포가 보금을 접할 기회가 없고 보금을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대인 우리 중국 동포에게 쉽게 보금을 전하고 이렇게 하나님 자녀로 되었다 변화되어가는 그 과정을 소개하면서 누구나 쉽게 보금을 전할 수가 있고 받아들일 수가 있음을 이 책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국 동포 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교 현장에서도 그리고 우리 국내에 있는 모든 우리 국민들도 이 책을 사용하면서 보금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1부 첫 번째 주제 하나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지 보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분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신다고 얘기하면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사람의 마음을 자지우지하지만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접하기 쉬운 그리고 많이 흔한 그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자연 만물의 섭리 곳곳에 우리가 눈을 뜨면서 보고 듣고 느끼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당연하다고 인식할 수 있도록 이 책은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과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게 인정하지 않죠 특히 그것을 방해하는 진화론이랑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주가 아니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진화론의 오류를 먼저 건드리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누구나 알기 쉽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은 주권자 되십니다 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죠 그런데 많은 세상 사람들은 내가 주인이다 그러죠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질문을 통해서 전도 대상자에게 하고 있고요 전도자가 이것을 전도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면 전도 대상자는 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를 갖도록 이 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의 생명이 시작한 날 그 날을 당신이 결정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럼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당신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 당신이 결정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면 그 전도 대상자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인간 영역의 한계를 넘어선 이런 부분을 이렇게 짚어가면서 상대방에게 질문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생각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런 질문과 또한 여기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이게 진행되어 가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도록 인정할 수 있도록 이 과는 되어 있습니다 자, 사과는 하나님은 심판주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한 번은 죽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세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뭐 있다 없다, 천국이 있다 없다 이것으로 쟁론을 하면, 변론을 하면 참 힘만 뺏겨요 그래서 있다 없다에 중점을 두지 마시고요 여기 보시면 질문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어디에 가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으십시오 만약 그런데 이제 만약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어디에 가고 싶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어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여러분들 상상이 가시죠? 이런 질문을 통해서, 지혜로운 질문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이 땅에서 저 영원한 하늘나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올릴 수 있도록 이 관은 진행이 되고, 이 책은 진행되어 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만약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어디를 가고 싶습니까? 대답이 뻔하죠 그걸 통해서 우리 마음에, 우리 사람에게 있는 본능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섭리에 대해서 자연적으로 시선이 가게 되고요 생각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르게 되어지도록 이 책이 구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라는 주제로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온 인류를 대상으로 하는 하나님의 일반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큰 능력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관계가 있을까가 궁금한 거죠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보금가 나입니다 우리가 단체 사진을 찍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그 속에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관심을 가질까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십시오 이 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당신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시면서 이 많고 많은, 너무나 많은 인류를 상대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이제 오가죠 거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풍성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과의 중점의 주제이죠 이것으로서 첫 번째 주제 하나님에 대해서 마치고요 이제는 두 번째 주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심판하시지만 나 한 사람에게도 관심이 있고 영원히 사랑하고 풍성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풍성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누구신가 하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일과 누구십니까? 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또한 예수님 안 계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간단하게 얘기하기 위하여 예수님 달력 서기력을 소개하고 있고요 또한 중국 동포들의 현실에 비춰서 예수를 믿는 분들이 어떤가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고 죄가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속성이죠 성품이죠 이 세 가지 성품을 말씀하실 때는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변론하려고 하지 마시고 증명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선포하십시오 이것은 인간의 단어로 인간의 언어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이것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선포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 두 번째 이과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어떤 일을 하셨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자 여기에서 전도자는 전도 대상자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죄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질문을 해요 그러면 이 질문을 받는 전도 대상자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죄가 없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리 전도자는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전도자는 당신은 당신의 인생이 언제 끝날지 압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가 있죠 그 대답을 존중해 주시고 맞다 틀리다 하지 마시고 아 그렇군요 그러시네요 하고 이제 긍정하는 리액션을 반응을 하면서 다 편안하게 말할 수 있도록 들어주시는데요 자 지금의 이 질문 당신은 죄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전도 대상자가 죄가 있다고 대답할 때까지 여러 가지 예를 드시고 설명을 하시고 설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가 아 죄가 있네요 라고 대답할 때까지 이끌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죄에 대해서 죄사함에 은해지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 해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복음인데 내가 죄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지 복음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전도 대상자는 보호죄가 있다고 말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유도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질문이 있습니다 죄 때문에 벌 받는다고 생각한 적 있습니까?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은 죄에 대한 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벌 때문에 무서워합니다 죄에 대한 벌이 죽음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살짝 건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죄에 대한 벌로 두려워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발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 대한 죄를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해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잃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기까지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그 다음에 삼가입니다 영적기도 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전 인류를 위하여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그 죄를 본인이 지고 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인류에게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한적으로 적용이 되죠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그러기에 믿는 우리가 하나님 성도 된 거잖아요 크리스찬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해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신하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전도 대상자에게 영적기도를 인도하는 것이 삼가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질문을 해요 당신은 지옥 가고 싶습니까? 천국 가고 싶습니까?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은 지옥 간다고 안 그러거든요 천국 간다고 해요 그러면 천국 가는 길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야 합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죄가 있는 사람이 못 가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죄가 있다고 고백을 했죠 그럼 이 죄를 씻어야 되는 거예요 이 죄를 어떻게 씻을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씻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해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 표현해야 됩니다 입으로 신하면서 말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하여 이 기도를 우리 함께 할 수 있습니까? 하고 이 책에 있는 이 기도문을 보여주시면서 제시하면서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은 이가 함께 합니다 그래서 끝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시고 선포하십시오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주제 예수님 끝났습니다 이제 세 번째 주제 성령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성령님의 일관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풍성한 계획을 마련하셨는데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허락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우린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영접기도 한 그분께서 전도 대상자께서 조금 지나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 당신이 하라고 해서 했고 언격결에 했고 뭔지 모르는데 나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자녀 됐다고 생각해? 그냥 어쩌다가 그렇게 되어진 일이지 하면서 이렇게 살짝 발뺌을 하려고 해요 여기에서 그냥 떠나가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손자를 뺏기지 않기 위하여 사탄의 결박에서 풀어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그 영적인 존재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영적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나이제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고백한 이 사람은 성령의 인치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를 믿겠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자기의 의지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발뺌을 하는데 자기의 의지가 아닌 성령님의 역사심과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성령님은 역사하셔서 하나님 자녀 되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아닐까요? 그 사람 하나님 예수님 잘 모른다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화를 일과에 두었습니다 뭐냐면 세상에 갓 태어난 아기가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엄마 아빠를 몰라봅니다 그냥 배고프면 젖달라고 그러고 오숨싸고 뭐 이렇게 하죠 자 그러면은 이 아기를 낳은 부모는 이 아기가 엄마 아빠 몰라본다고 이 아기는 내 아기 아니야 하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버립니까? 아니지요 분명히 우리 자녀이기에 이 자녀가 눈이 뜨이고 깨우쳐지고 엄마 아빠를 엄마 아빠라 부를 때까지 온갖 정성으로 양육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해서 내 힘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것이 아니라 알 수 없는 어떤 힘에 이끌려서 우리가 영적 기도를 했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금방 태어난 갓난 아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잘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 나 몰라? 내가 하나님이야 나를 몰라보는 자는 하나님 자녀 아니야 하고 버리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모든 생명은 성장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어느덧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성장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 내가 주님께서 믿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인을 쳐서 하나님 자녀로 영원히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이 성령님이란 과에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아기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말씀이 하나님이 자녀된 것을 증거하고 성령께서 또한 그 자녀가 하나님 자녀된 것을 증명하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2과에서는 이런 영적 존재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3과에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성령께서는 믿게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까지 1부입니다 1부는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우리와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하나님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지옥불에 떨어질 우리를 천국 백성 되게 하신 분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이러고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 자녀 되었는데 어이 뭐 얼떨결에 나도 모르는 그거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나 우리가 어리벙벙할 때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것이고요 우리를 믿게 하신 분 인도하신 분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1과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 자녀 된 우리가 2부에서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먼저 하나의 성경 말씀 그리고 기도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소개하고 이 성경 말씀과 기도와 교회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지에 대해서 또한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전도가 어려우십니까? 복음 전하기가 힘이 듭니까? 이런 우리에게 너무나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책 전도 책자 복음과 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이 책의 진도를 따라 같이 전도 대상자를 옆에 두고 읽어가면 복음이 자연스럽게 전해지고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에 관한 내용이 1부, 2부는 성도의 간단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 책자가 많이 많이 활용되어서 많은 자들이 죽게를 돌아오고 하나님 자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